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른거 한다고, 손불 한다고 한판 이니까 40몇점 주더라고 오늘 몇판 했어요 명아! 네네네 점수있게도 하죠? 이게 점수야?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잠시만요 MVP는? 무리 성공 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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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맥왕 아이가 내 뒷상 따는거 아이가 전부다 마누, 바니, 이펙트, 후왈류, 쿤, 크레다제, 가똥스피스쿨, 먼치킨, 모노, 라스칼, 이건 짜비구, 레전드, 유재홍, 싸야팔 레이어, 송캇, 이거 우드라, 우드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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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구더라 그 씨 누가 밑변 했었다 이랬는데 그 와이소 시리어스 두 개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더라 아, 전부 줘, 봐줘 싸부러라, 새끼야 아, 이 새끼야,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안정 잠시만 아, 이 나쁜 새끼들 맥크린이에요 네? 술 먹고 하죠, 지금 아뇨? 아, 예 저 지금 빡겜 중인데요 아, 예 아, 빡겜이 아니고 네 좀 말하시는 게 좀 약간, 어디 좀, 술챈 거 같아갖고 아, 그래요? 약간, 술 먹기로 했어요 아, 예 방송에 오, 시바, 선난춤 아, 시보 오, 호 백수, 백수 백수, 뭐, 쌀다 먹이나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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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힐 좀 주세요 세례의 힘은 세례의 힘은 세례의 힘은 아, 메모리에 꾸부러 자라는데, 저거? 넌, 헥세나 아, 내가 아냐 힐을 왜 했지? 자, 저거 라인 다입시다 아, 까봐 하나 힘든다 소련님 네 총도 못쓰면 힐팩이나 까세요 팩도 독행하지 마세요 백인데나 님아 저 왜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할까요 저요? 저요 살려주세요 힐팩 깔게요 빨리 빨리요 빨리 살려주세요 아 나 힐 좀 힐 좀 아 존나 큰 그림 비비키 직장 야 하나 나 이거 좀 줄어라 전같은 체제여 반쓰라 오케이 오케이 와 우리 팀 맥클이 사람 아니네 나한테 그래요 맨날 기전까지 와 맥클 때문에 졌다 진짜? 근데 나 때문에 아닌데? 맞다 어그로 끌어서 그런가? 아 여튼 맞아요 핸마우스도 있고 이마 힘을 이렇게 잘해요? 왜 그만해요 님이? 저 대리 맡겼잖아요 대리 맡겼잖아요 돈이 좋습니다 그런거 같더라 그냥 단돈 한 십몇만원이면요 그냥 그만 달아요 이게 비싸요 십몇만원이면 싸지? 부러치지 마시고 부러치지 마세요 왜냐면 시즌1 시즌2 점수보면 다 알아요 시즌1 시즌2 이거 다 대리 맡겼어 원래 대리 맡기는 새끼들이 시즌1 때 대리 없었거든요 대리 있었어요 친구한테 맡겼지 아 친구가 잘해요 네 아니 이게 대리 맡기는 새끼들이 원래 계속해 그 자기 점수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시즌2 대리쟁이들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예? 또한서 왜 이렇게 잘해요 걔는 잘하니까 대리하겠지 저도 근데 잘하지 않아요? 잠시만요 시즌1 때 59점이었고 네 2 때 3000점 그 다 따기 하다가 네 20시간 만에 딱 맞서 찍었잖아요 지금 아 잘하시네요 예 제가 처음에는 그 맥크리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맥크리는 제 그거 안 맞나봐요 응 그래서 한조나 이런거 하죠 저는 응 한조 잘해요 한조 저는 솜브라요 어우 씨 원래 티어는 어디신데요? 저요? 아 그 아 이런거 말 잘 안하는데 솔직히 진짜 아 놀라지 마세요 네 저 이거 진짜 원래 실력 골드 아 진짜요? 네 골드도 금하단 시대네요 요즘에 네 돈이요 다 되니깐요 네 구라치지 마세요 아 진짜에요 진짜 아니 좀 사람 아픈데 계속 건드리지 마세요 안 믿어요 아니 이거 할라고 돈을 얼마나 때려 푸는지 아냐고 시즌2 때도 랭커 달라고 한 40명원 줬어요 진짜인가 예 구라치지마 시즌2 132시간이구만 무슨 대리야 이게 장기간 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대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시즌1 196시간 82점이구만 진짜 잘하시는 분이네 와 근데 시즌1 때 존나했지 근데 시즌1 때 제가요 예 솔직히 말하면은 시즌1 경쟁전 나오자마자 존나게 했어요 존나게 그때가 40 40 몇 점인가 50 몇 점이었거든 아 진짜 아니 배치 53점 받았어 생각해봐요 그래서 정크를 타다가 47점 갔어요 그때 한판에 30분 30분인데 쟁점이 내가 그때 플레이타임 그때 2주과 3주까지 세계 한 10등 안에 들었어요 오버록을 쳤을 때 아 진짜요? 지렸다 아 나도 그만 찍어야되는데 솔직히 마스터 공화 놔봐서 해봤는데 예 별로 안 어렵던데 게임이 애들이 쉬워요 님도 쉬워요 아 인제 예 저도 쉽죠 님도 쉬우니까 뭐 거기 있는 거겠죠 이마 지금 제가 3금이야 3금 뭐하는거에요 아 미안합니다 예 시선님 예 근데 제가 4금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많이 드세요 블리자드에서 손 나오고 있다 시스템 정상 윙윙 중 시스템 정상 윙윙 중 시스템 정상 윙윙 중 귀엽죠 아 모르겠어 네 네 네 봤어요? 아니 내 말에 다 파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시스템 정상 윙윙 중 시스템 정상 윙윙 중 귀엽죠 지렸어요 시스템 정상 윙윙 중 시스템 정상 윙윙 중 시스템 정상 윙윙 중 오 미이 더 잘하시네요 예 그렇죠 네 방송 보면은 네 솔직히 네 제가 PC방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가까운 플레이어 보면 다 부실골이 부실골 아 맞죠 네 봤어요? 정크랫이랑 한조 하는 거 봤어요? 네 정크랫이 한조 바로 앞에 있는 궁 썼거든요 네 네 근데 한조가 정크랫을 못 맞췄어요 네 근데 심지어 정크랫은 한조한테 폭탄을 못 터뜨렸어요 네 어떻게 된거야 열 째라고요 열 째라고요 열 째라고요 열 째라고요 네 몇 살이에요 저요 열하브살 아이 정말 대기 헉 헉 헉 이거 내 땅인데 나이가 못 가가지고 맞죠 네 군대요 네 저 저 저 안 갈라구요 아 진짜요? 네 돈이 왜 그렇게 많아요? 네? 돈이 그렇게 많아요? 아니 돈이 많은게 아니고 제가 그 파워라서요 파워? 돼지새끼라 안가요 공각 지렸는데 왜 안가요 파워 그 고도비만 안간다 그래갖고 좀 살 좀 찌우고 있죠 몇 킬로인데요? 저 지금 키 167에 140킬로 거의 나랑 똑같은데 인터넷이라서 솔직하게 말한거지만 거의 그쯤이거든요 몇 살인데요? 24살 아 형님이네 제가 또 형님한테는 깍듯하게 모시죠 아 그래요? 이 겐지 죽여 아 이 겐지 새끼 뭔데? 족밤이네 이 새끼고 저게 폰탑이다 어 푸르벌 잡았어요 형님 나이스샤 근데 나는 키가 60에 170킬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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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걸 네버 믿으라고 말하나 하하하하 네 10 에바죠 프로도 저거 겐지 프로거든 아 진짜? 예 그런거 아니네 겐지 프로라고 저거? 계속 간지럽게 옆에서 깔짝깔짝 대다하면 그냥 지겠죠 아 제가 겐지 프로에요 저거? 네 색 또 왔네 지시라고 가자 새꺄 아 까비 친구 내꺼 오네 아니 매크림 뭔데 자꾸 아 사실 겐씨 잘하네 아 매섭도 안해서 매섭죠 저 아 니 말고요 아 아까 행님이라는 갓벌이 야라해 그냥 멸살인데요 진짜로 나 엠생 엠생이라고요 이리 쉬고 있어요 저게 포탑이다 다음에 그러면은 래프 켜 있는데 게임 같이 할래요 게임 경쟁전 경쟁전 같이 하죠 좀 한번만 말하면 좀 알아들으세요 아니 이게 게임 소리 때문에 안 들어요 아 네 경쟁전 같이 하자고 님 점수 높아서 같이 하는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질게임이죠 님 저 질게임 갯바 게임인데요 아 진짜요? 또 안맞네 이런건 질게임에요 질게임 아니 뭐 그냥 하다보면 이기는거지 어 오케이 그래 수개야 까지 모발워치 아 지금은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박겜으로 같이 해요 친추 해놨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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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됐나 세개는 아 나이스 비꼽네 뭐야 겐지 토 까보네 저거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님아 사실 저 겐지 원챔이거든요 아 아 그래 그거를 좀 접으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겐지를 접으라고요? 어 아 겐지를 접으라고요? 어 오? 아 저기 힌을 맞췄어 아 아 아 근데 지금 잠을 빨리 자고 잠이 안와도 나와도 아 아 근데 그 그 불이 일어나네 네 근데 님은 왜 빠데 안 빠데 해 오 경쟁전 경쟁전 경쟁전만 하면 소리 달달달 떨려가지고 예 한 빠데 한 열다섯 판은 해야지 다 아 진짜 그런거에요? 예 팩트에요 진짜? 예 경쟁전만 되면은 다리가 막 우두우두우두가 흘리고 막 그래야돼 아 야 이게 프로다 프로 아 진짜로? 프로게이머 아이고 프로게이머 프로아말로 뭐야 이게 프로라고? 야 내가 뭐야 이거 물음패치인걸 아니 저게 프로라고요 님아 프로지 그럼 뭐야 내가 프로에요 저게 프로면 오 진짜 프로네 프로지 새끼야 친추해야겠다 안 받아주지 새끼야 에이 친해서 받아줘요 나는 딱 어떻게 하면 딱 있어봐봐 마우스 내가 아니 초대하면 어떡하냐 오 이 새끼껀데 뭐지 프로 가오가 있지 인마 이랑은 황했나 아 근데 걘지하는 애가 아닌데 원래 새끼 탱커충 너보다 잘하지 잘하지 그게 탱커충이네 탱커충 12시간에서 저렇게 점수를 올린다고? 이번에는 데스레드 아니 근데 이 새끼 친추는 왜 안받지 아니 니같은 새끼가 받으면 안받죠 내같은 애 그랜더 마스터 예 그 맛 그 맛 딱부터 되는거구나 해봐요 한번 안받죠 싸가지가 아 이게 안받는게 아니라 친추창이 꽉 찼나보네 아 그거 하면 전송이 안되거든 근데 좀 맘에 안 좋네요 이런사람들은 좀 뭐 점수준은 높다고 연예인된것 마냥 그러니까 MVP 뭐 그것도 아닌데 맞죠 룰라틱하이 시발 룰라틱하이는 류지영도 되있거든 어 진짜? 어 나 종욱이 류재홍 점수 나 종욱이랑 친군데 뭐야 아 진짜로 어 뭐야 나 정전 돌렸네 뭔데 아 뭔데 아 뭔데 이 새끼 미친새끼네 아 근데 별 상관없다 맞아 이기면 되지 아 내가 맥크리하면 안되 나 이 새끼 미친새끼네 근데 진짜 돌렸네 아 이 새끼 이 새끼 전판에 우리한테 헛되고 지금 너무 꽂이네 본인 그 우리 아